이제 스윙의 반만 쓴다 생각하고 빠르게 도끼지난단을 빠르게 눌러줘야 돼요. 1, 2, 3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정민 코치님 한 번 왔죠? 한번 소개 한번 또. 포천의 명물이자 포천의 원탑 코치 그리고 포천의 금메달 코치. 정민 코치님 모시고 오늘 레슨을 받으러 왔죠. 다음 주에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세 개 세 개. 시장에 가면 게임 알아요? 그쵸. 다음에 네 개 하는 거고 오늘도 한번 해볼 건데 오늘 이제 또 한때 스마싱으로 인기가 끊었으니까 이번에 또 반스마싱. 아 그쵸 그쵸. 이게 반스매싱은 아니 반스매싱은 별로 안 쎈데 반스마싱은 또 쎄거든요. 그쵸. 반스마싱 한번 배워보려고 했는데 평소에 반스매싱 자주 하세요? 저 그냥 반반하게 때립니다. 아 반반하게 때릴까? 아 역시 이게 외모가 반반하시니까 또 이게 때리는 것도 반반하게. 유튜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네. 아 네. 왜 얼굴이 빨개졌어. 얼굴이. 시장 적용이다. 이게 재밌어 이게. 이게 재밌어 이게. 자 반스마싱 저희 꿀팁 뭐 있을까요 혹시. 이제 꿀팁은 이제 저희가 스매싱 같은 경우는 이제 참 스폴이나 이제 스윙 자세를 잘 잡을 수 있을 때 오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이제 스윙이 똑같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반스마싱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이 빨리빨리 와서 자세가 잘 안 잡을 때 많이 사용을 해서 스윙이 더 간결하게 나와야 반스마싱이 잘 먹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렵게 오는 거를 이제 무리해서 때리면 이제 상대도 이미 알고 막 틀어버리고 하고 타이밍도 놓고 실수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공은 가볍게 그냥 딱 눌러주고 그 다음 공을 이제 찾는. 그 뭐야. 때리는 것 같아요. 스윙 같은 게 뭐 손목이 줄었어야 되는지 그런 거. 이제 풀스윙처럼 다 나와버리면은 이게 그냥 힘이 없는 스마싱 이어가지고. 항상 파점 잡고 툭 여기에서 드롭 할 때 스윙이랑 비슷하게 빠르게 손목을 코스보고 눌러줘야 돼요. 아 드롭할 때처럼 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반스매싱도 누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걸릴까봐 안 누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누르면 이렇게 많이 까락하면 걸리고 아니면은 반스매싱한테 뜨면은 또 역복 맞으면 될까봐.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컨디션 좋으시네요. 혹시 딱 정확히 제대로 누를 수 있는 각도 있게 딱 누를 수 있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여기 레트 보면은 셔틀을 꽂아놔서 맞추는 연습을 하면은 이게 바로 거의 안 돼서 많이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코트 중간 부분에 꼴통을 세워가지고 맞추는 연습을 하면은 길이 조절도 가능하고. 오 길이랑 각도상 다 이제 코스 조절들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오 좋네요. 그럼 한번 코스님 한번 반스매싱 보여주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가시죠. 네. 가시죠. 네. 가시죠. 네. 이제 반스매싱으로 해볼게요. 이제 반스매싱으로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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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매싱 같은 경우에는 원힘을 다해서 풀스윙으로 때린 거고 반스매싱 같은 경우는 손목 힘으로 임팩트 줘서 빠르게 코스 보고 때리는거에요 그냥 일반 스매싱 같은 경우는 내가 자세가 잘 잡혔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 반스매싱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공이 와서 스매싱을 계속 때릴 경우에 자주 사용합니다 통기 상대방이 준비하는 자세를 보고 상대방이 이러고 있는데 여기다 주면은 바오상에서 상대방 없는 쪽으로 해서 때려주셔야 돼요 반스매싱 대각할 때 일단 직선 스윙으로 가면 마지막 손목이 대각으로 가줘야 상대방이 당황 베라 자동의 4. 월딩 4. 월딩 5. 월딩 5. 월딩 오 맨날 수강이네 와... 됩네요 3. 단순까지 54장으로 잘하고 싶어서 시청자분들한테 한번씩 하는 거에요 일단은 스윙을 다 쓸려 하지 말고 스윙에 반만 쓴다 생각하고 빠르게 도끼치는 금액을 빨리 눌러줘야해요 반만 써서. 타임이 빠르게 해야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